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북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이 새롭게 건립됐습니다. 통익하는 과학, 창의 인재 육성이 주요 교육 목표입니다. 새로운 경북과학고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천체 관측실과 천문대 등을 갖췄습니다. 학년당 인원도 종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인근에 있는 과학특성화 대학, 포스텍과 업무 협약을 맺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과학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서 세계에 나아가서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보고자 합니다. 1993년부터 천여명의 과학인재를 양성했던 예전 경북과학고 자리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학문화관이 조성됩니다. 4천3백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체험시설과 교육, 야외체험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 말 문화관이 완공되면 경북 수학교육 문화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학 클리닉, 축제 등 탐구 체험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수학교육 콘텐츠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수학문화관이 본격 운영되면 경북교육청 과학원과 연계해 기초과학단지 역할도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포항시와 포스코의 화해 분위기를 환영했습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스코의 성장에 포항시민의 희생이 있었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갈등보다는 상생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의 투자 약속이 현실이 돼 제2, 제3의 영일만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군이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26년 6월 말까지 전담부서인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기본협약을 비롯해 기업수요 확보와 신속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등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과 공사착공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4천억 원을 들여 울진 죽변면 후정리 1원에 15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